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짠 저는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가슴도 펴고 상체 숙이고 넷 아홉 열 개 하나 다 됐어 오케이 둘 둘 셋 넷 같이 하나 힘드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간다는 것도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걸 왜 안 찍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개연성 없는 승식이의 일기니까요 과연 승식이의 일기가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 앨리스가 좋아할까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차피 티저예요 티저 여러분들 앞으로 재밌는 거 더 많이 찍을 겁니다 화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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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